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주님께 우리 은혜에 그 빛을 밝혀 주시자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나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바람을 잘 되고 그 빛을 세우며 일어가네 이제 일어나 거듭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두 날 보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이 있네 그 빛을 들고 그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응답하시 다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우리 맘속에 빛을 들고 빛을 들고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소원을 그들의 아픔 내 빛이 있네 그들의 아픔 내 빛이 있네 빛을 들고 이라 빛을 들고 세상을